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송탈차트 슈우 11위는요. 반성하네요. 시원가 533년에 계속해서 다음 달에 일본 오사카로도 여행 가요. 엄마는 동생 처음. 우리 여자들이 3시간이 처음이에요. 오늘 기구 8채하고 1개였는데 벌써 신나고 잘 되요. 이번 여행은 무조건 엄마가 행복하기라고 할 수 있겠죠. 지금 다같이 송탈아들으면서 여기가 지속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여행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설레요. 즐겁게 잘 분이와서 또 소식 전할게요. 엄마가 만들어준 콩나물 무침이 너무 맛있어서 안할게요. 그리고 조금 이제 엠지답게 그런 거 있잖아요. 가정여행이 있어서 늘 못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향이 아들, 아들, 엄마, 아빠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. 그래서 엠지세베에서는 요새 그런 거 있고 가족여행, 금지어거든요. 아직 멍멍멍이 얘기하는 금지어. 뭐, 워낙탑당 금지. 물이 제일 맛있네. 한국 돌아가고 싶더라고. 이런 얘기 금지어들. 어, 서로 의를 지키고 검출발하는 거 있거든요.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. 아직 더 바이러가 다녀올 수 있지 않나요. 사실은 지금 북한이 복감하시는 우리 차단인데 지금 일본인과 시작을 안 하셨나 봅니다. 자,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. 한성은의 집밥 듣고 시작합니다. 한성은의 집밥 듣고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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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장류장은 서면 옆 서면 지하상가입니다. 다음은 서면 옆 로띵호텔 백화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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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